애플 워치 애플 워치 안녕하세요 리뷰닝입니다. 애플 워치는 배터리 용량이 작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플 워치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나 야외활동 시 배터리가 부족해져서 급하게 충전을 해야 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조배터리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충전기 제품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애플 워치용 보조배터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애플 악세사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벨킨에서 드디어 애플 워치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보조배터리를 출시하였습니다. 애플 워치에 특화된 설계로 안정적인 고속 충전이 가능한 벨킨의 부스트 차지 프로 애플 워치용 고속 무선 충전 보조배터리 함께 보시죠. 벨킨의 패키지는 언제봐도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벨킨만의 고유 컬러인 연두색과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안쪽에 간단한 사용법을 그림으로 알기 쉽게 인쇄를 해놓았고요. 구성품으로 사용설명서와 보증서 USB C2C 케이블 애플워치 보조배터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벨킨도 환경을 위해서 패키지의 대부분에 종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보조배터리를 비닐이 아닌 종이로 포장을 하였는데요. 애플 제품에서 많이 보던 방식이었는데 아쉽게도 접착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애플처럼 부드럽게 떨어지는 걸 기대했었는데 너무 강력하게 접착이 되어 있어서 뜯기가 어려울 정도여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컬러는 올 블랙 색상으로 상단 애플워치 충전기 부분만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아이폰 14 프로보다 작은 크기로 가로 136.5, 세로 56mm, 무게는 240g 정도로 휴대시 부담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보조배터리의 부드럽고 매끈한 재질이었는데요. 애플 정품 케이스와 동일한 실리콘 소재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워치를 충전할 때 밴드가 감기는 부분은 살짝 납작하게 깎여 있고 잡았을 때 손안에 쏙 들어오는 바 형태의 모양으로 휴대시의 그립감도 좋았습니다. 위쪽에는 USB-C 입출력 포트, LED 인디케이터, 전원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전부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 애플워치를 올려놓으면 착하고 달라붙어서 안정적으로 충전이 가능한데요. 밴드가 결합되어 있는 채로 이렇게 팔목처럼 채워줄 수가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제품이 보다 특별한 이유는 바로 애플워치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애플워치 7 이후부터는 고속 충전이 가능해졌는데요.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기들은 출시가 되고 있는데 보조배터리에서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은 아마도 벨킨 제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단 20분 충전으로 30% 45분 충전 시 80% 정도까지 충전이 가능해서 일반 충전 대비 최대 33% 더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니까 배터리 부족 시 긴급하게 사용하기에 딱 좋은 제품입니다. 에어팟 프로 2는 애플워치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하게 되어서 이렇게 워치 충전부에 올려놓기만 하면 착 달라붙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애플워치도 중요하지만 에어팟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배터리가 없게 되면 소리 자체를 들을 수가 없게 되어서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 케이블도 필요 없이 이렇게 딱 붙여만 주면 바로 충전이 되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USB-C 입출력 포털을 통해 15W 충전과 최대 20W 출력으로 아이폰 12 이상 제품들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배터리 용량이 무려 10,000mAh로 애플워치 7, 8 기준 최대 14회까지 충전을 할 수 있고 아이폰 14 경우에는 최대 2번까지 충전이 가능한 넉넉한 대용량 배터리로 애플워치만을 위한 보조 배터리가 아니라 에어팟, 아이폰, 아이패드까지 휴대용 기기 대부분의 배터리를 모두 책임져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용하면서 발열도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애플워치 충전부는 발열이 심하지 않았고 USB-C 포트를 통한 충전 시 하단부가 살짝 따뜻해지는 정도였습니다. 이 제품은 애플의 MFI 인증 획득 및 애플워치 전용으로 설계되어 보다 안정적인 충전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벨킨 보조 배터리는 과전압, 과전류, 과방전, 단락보호 등 약 55가지의 억격한 안전 테스트를 실시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과열방지 모니터링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서 충전 중에 초당 20회 온도를 모니터링하여 보조 배터리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벨킨 보조 배터리는 2년의 품질 보증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벨킨의 애플워치 고속충전 보조 배터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애플워치 사용자 분들이라면 아마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품일 텐데요. 애플워치 활용이 많아서 항상 배터리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에어팟 프로2까지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 더더욱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10,000mAh의 대용량 보조 배터리로 애플워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함께 충전할 수 있으니까 애플워치 사용자라면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배터리 걱정 없이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리뷰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